안녕하세요. 트레이드 포커스 박은희입니다. 트레이드 포커스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무역 관련 최신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는 무역 전문 영상 리포트입니다. 국내외 무역시장 정보를 전해드리는 트레이드 포커스 오늘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 현황과 배경,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산업생산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6월 최저점을 기록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지수는 금융위기 이전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했고 광업 생산지수는 위기 이전에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투자 부문을 보더라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좀 더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제조업은 2005년 이후 줄곧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를 초과하는 자본 유입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의류와 자동차,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유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 생산이나 물류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해볼 때 미국 내 생산에 비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유턴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제조업 부활 배경은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미국 생산에 대한 자신감 회복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중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인건비 절감 효과는 줄어든 반면 쉘가스 개발로 인해 다양한 업종에서의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해외 생산보다 미국 내 생산비용이 적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두 번째 배경은 이노베이션이 통한 선진 제조업 육성책입니다. 선진 제조업이란 신제품과 신제조 공정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히 특정 기업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신기술과 새로운 시도 자체를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고용과 투자의 근원으로 보고 해외 사업 수익에 대해 과세 제도를 도입해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이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세 번째 배경은 미국의 소비 회복과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형성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와 소비 지출은 2010년 이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4분기 소비 지출은 정기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소비자들 중 미국산 제품이 중국 등 신흥국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메이드 인 US 제품의 선호도도 증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기업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이 신흥국에서 대량 생산된 중저가 제품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이 뛰어나거나 트렌디한 제품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가치 경쟁이 대두됐습니다. 또 미국은 특히 우수대학과 기업 간 산학연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기업의 R&D 센터와 생산 공장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비용 생산에 따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살펴본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 의지는 보호무역주의로 확대돼 결과적으로 한국 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활용해 한국산 IT와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받던 미국의 최근 제조 회복은 신흥국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한국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지원책이나 제조업종별 회복 파급 경로, 고용 창출 효과 등 미국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스마트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드포커스 박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